당의 체육강국 건설 구상을 실현하는 데서 선구자의 용예를 떨칠 일려만고 압록강 체육단에서 선수들의 훈련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단은 우리나라 체육부문에서 처음으로 조직되었고 당의 용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체육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의 범복이 단위로 뿌릴 결심을 세우고 보다시피 야외는 인저잔디 축구장과 400m 육상 거무주로를 새로 건설하였고 선구훈련과 배구훈련관들을 비롯해서 실내훈련가들을 실립계 건설해서 선수들에 대한 교수훈련을 원만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산 종목들의 교수훈련 지원체계와 선수들의 육체적 능력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최고의 가각화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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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